어 라면 먹고 게임할게요 아 힘들어 어 아니야 아니야 인성라이더 그런거 안해 아 폴가이즈같은 게임 안할거에요 이제 와 체력 달리네 어 서든도 안해요 응 자 다들 신나가지고 뭐하자 뭐하자 하는데 미안한데 이제 그냥 진짜 게임방송도 하면 게임방송 할래요 아 좀 텐션 낮추고 할게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응 힘이 너무 빠졌어 게임 너무 웃고 그래가지고 응 그니까 시청자들이 신나 존나 씨참 삭발 안했으면 좋겠다 머리가 저러는게 더 웃기네 아기꾸끼리 덤보 같애 아기꾸끼리 덤보 아기꾸끼리 덤보래 나한테 흠흠 게임방송 홈페이지가 되게 잘만든 게임이었어 애초에 옛날에 처음 나왔을때 인기 많았는데 중국 유저들이 막 핵 쓰고 그래가지고 게임이 개노잼 돼가지고 그게 문제였지 라면 지금 끓이고 있어 라면에 뭐 넣을만한거 없지 계란만 넣어 난 이제 랄프 월요일 화요일 가면 나 이제 집에서 뭐하냐 바이크도 못타고 개심심하지 아니 뭘 방송이야 쉴땐 쉬어야지 영화 보러 가고 싶긴 한데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 헤어질 결심인가? 그거 박찬욱 감독님 영화 그거 보려고 나 롤 할 줄 몰라 잘 못해 계란 한 개 넣을게요 계란 한 개 넣을게요 응 응 너 라면 안 먹어? 네 너 자꾸 살 빠져서 어떡하냐 너 라면 AFB 너 친구 너는 과일들이 너는 과일 중에 너는 거기에 그냥 꼬들꼬들하게 해드릴게요 꼬들꼬들하게? 그래 야 널 힘 존나 빠진다 잠 많이 잤는데 라면 한 개 라면 먹으면 힘날듯 구스구스 떡이 뭐야 아 그 그 어몽어스 말고 덕몽어스 근데 그 게임은 서로간에 상호간에 좀 믿어야 하는 게임 아니야? 그냥 지가 방송에서 관심 받으려고 방송 켜놓고 옆에서 보면서 이 지랄하면 끝나는 거잖아 BJ들끼리 해야 돼 그런 거는 노잼이야 디스코드 있어도 시참 시킨다 그래도 애들을 어떻게 믿고 해 진짜 랄프급 아니면 믿기가 힘들어 방프라면 그만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형님 너도 방프란 놈이야 저요? 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었어? 네 빨리 먹고 해야지 영화관이나 가 네? 너 영화관이나 가라 그 영화 재밌는 거 두 개나 했잖아 타권도 있고 헤어질 결심도 있고 헤어질 결심도 있고 헤어질 결심 이게 무슨 하나 있어요 아니 박찬욱 감독 영화는 진짜 다 재밌다니까 아 면발 되게 맛있다 백종원씨가 어떻게 끓이는데 면을 거의 80%만 삶아요 삶은 다음에 면을 그릇에다 빼놓고요 그 다음에 그 국물에다가 계란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그 국물 끓는 거예요 진짜? 면을 그렇게 끓여요 약간 국수 끓이듯이? 네 그렇게 끓여요 지린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어우 에어컨 바람에 라면 식는 거 봐 와 썸네일에 찍었어? 안 찍었어? 아니요 다시 해? 안 찍어도 돼요 어차피 영상에서 나오는 거라서 영상에서 나오는 거 괜찮아요 오늘 그런 거 좋아해요 오빠 일단 썸네일 좀 좋아 항상 눈 모으는 거 보니까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근데 조회순 잘 나와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다 시어머니질하면 잔소리하면서 방송 볼 거면서 왜 봐 그러면 내가 열받게 만들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싸대기 한 대만 딱 때려왔으면 좋겠어 흑ов 안쪽으로 찹쌀떡 아마 형 먹방을 보면서 여러 라면을 끓였을 것 같네요 맞아? 날 맛있게 먹자? 난 그냥 생활 뿐인데 내가 먹방이 타고났어 물이 나라 바깥을 좀 해줘요. 면대수구에 면이 깔려 들어간 후 디귿디귿 진라면 진짜 맛있다. 미친 것 같아. 나 근데 얼음컵 좀 줘. 물이 너무 차가워. 물이 너무 뜨거워. 맛이 갔나 봐. 아까 폴가이 자고나서. 뭔가 뇌에 핏줄 하나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이야. 아 당연히 진라면 매운맛이지. 진라면 순한 맛도 먹으면 먹는건데 굳이 라는 느낌이지. 진순은 가끔 먹어야지. 순한 맛이 근데 아직도 나오긴 해. 거기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팔을 제낄 것 같은데. 진순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순 좋아해. 나 왜 목에 근데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 있냐. 목에 티셔츠 안에 계란 노른자가 들어가 있네. 목에 티셔츠에 물을 넣어. 목에 티셔츠에 물을 넣어. 목에 티셔츠에 물을 넣어. 어우 잘 먹었다 월요일이라서 다 X같지 않아요? 기분? 맞죠? 월요일이라서 다들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알아요? 저는 월요일이랑 화요일 휴방이에요 저는 월요일이랑 화요일 휴방입니다 응 이거 닮았어 어? 방금 이거 닮았어 그게 뭔데? 링크 줘봐 링크 드렸어요 안 볼래 카페 올려줘 뭔데? 네? 카페 올려줘 뭔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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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ment 으 으 으 으 오 generale 나는 근데 이 할아버지 보다 이 사람이 더 웃긴다 비옥신거 같아 웃길라고 개 바라가는 모습이 왜 나는 웃음 코드가 이상하지? 나 할아버지보다 이 사람이 더 웃기네